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의 김의겸이 한동훈 장관을 저격을 하기 위해서 미국 출장비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게 오히려 불똥이 박범계에게 치워가지고 팀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출장 갔을 때 1억 정도를 써놓고 그 금액을 축소해서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에다가 가라로 적어놓은 것이 딱 걸려서 현재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사실을 보면 박범계 측에서는 출장비 내역을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국회에다가도 거짓말로 답변 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이 되어서 이거 역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박범계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에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해외 출장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가 제출한 이 자료에는 박범계가 2021년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6박 8일 동안 미국 워싱턴 뉴욕 출장을 다녀오면서 수행원 6명과 함께 항공비로는 4,359만원 체제비로는 3,454만원 등 7,813만원을 썼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에 법무부가 국회에다가 제출한 자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알려진 대로 박범계는 당시에 미국 출장에서 1억 713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항공비가 5,928만원 체제비로 4,326만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박범계는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사이트에다가도 거짓으로 정보를 기재하더니 국회에다가도 거짓 답변을 했다라는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만일에 박범계가 국회에다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거 역시도 추가 고발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명수 같은 경우에도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범계가 국회에다가 구라를 쳤다면 김명수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 하나로 지금 두 군데에서 털리게 생겼는데 국회에다가 구라를 친 것이라든가 가라로 출장비를 적어 넣은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잘못하다가는 양쪽으로 지금 털리게 생긴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 당시에 법무부에게 질의를 했었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국회 질의라든가 국회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 미국 출장 내역을 공개할 때마다 전부 다 제각각이었다면서 국회에 축소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경위 파악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차원의 감찰 등 적극적인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박범계에 관련된 출장비 조사는 당연히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명백하게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며 민주당에서 조차도 박범계의 출장비 내역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실드를 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여러 개 보니까 박범계 출장비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몇몇 패널들 같은 경우에는 박범계 출장비 내역에 대해서 잘못한 건 맞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런 것까지 문제를 삼고 있냐 너무 박범계라든가 민주당 쪽만 털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평 불만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검찰비 특할비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검찰의 특할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증빙 자료를 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박범계 장관의 출장비에만 이런 식으로 돋보기를 들이대가지고 들이다 보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를 축소 신고한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재명 캠프의 특보였던 김준영 교수하고 동행을 한 것도 이것도 문제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죠 당시 이재명 측의 캠프 인사에게 식비라든가 1비 명목으로 법무부 출장비에서 100만원 이상을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준영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법무부라든가 법무부 해외 출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고 이거를 법무부 출장비용으로 지급을 했으면 이거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당연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참 이런 것까지 걸고 넘어지는 게 치사할 수 있겠지만은 박범계가 출장 기간 동안에 기념품까지도 400만원 이상을 지출을 해가지고 이거를 세금으로 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 쪼잔한 건지 자기네 기념품까지도 세금으로 떼우려고 한 것이 쪼잔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박범계 측에서는 내실 있는 출장이었다라고 우기고 있지만 돈 쓴 내역이라든가 했던 짓거리들을 보면은 박범계의 입장에서나 내실 있는 출장이었지 국가와 국민들 특히나 세금을 써가지고 출장을 갔다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내실 있는 출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뭐 이쯤 되면은 김의겸이 무사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 김의겸이 완전히 지금 박범계를 때려잡아버린 상황이고 현재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 관련해가지고 저번 주부터 입장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건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지 꽤나 됐고 추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박범계 쪽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들면 또 모르긴 해도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 출장비라든가 업무 추진비라든가 특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좀 기억을 많이 되짚어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전부 다 남아있는 돈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섣부르게 반박을 했다가 잘못되면 문제가 더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박범계 측에서 내부적으로 뭔가 확인 작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입장 자체를 안 내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들고 어쨌든 박범계의 출장비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들어갔으며 법무부 차원에서도 감찰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조만간 어떤 경위로 저렇게 가라로 출장비를 구라를 쳤는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얘기가 조금 샀는데 김의겸은 현재 민주당에서 제2의 추미애가 된 것이 뭐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고 과거 추미애가 설치다가 김경수를 잡아가지고 민주당 진영에 대선주자 목을 날린 것처럼 김의겸 역시도 한동훈 장관을 잡겠다라고 설칠 때마다 본인과 민주당 진영에 계속해서 부매를 하게 되고 있는데 김의겸은 이따으로 해가지고 차기 총선 때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며 과거 김은겸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을 대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한 장관이 소송을 거니까 오히려 조롱을 하면서 소송 걸어줘서 후원금을 두둑히 챙겼다면서 한동훈 땡큐라며 조롱을 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동료로 이런 식으로 때려잡아놓고도 한동훈 장관에게 땡큐라고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번에 박범계 보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법사위에도 나오지 않고 옆자리에 있었던 김은겸 같은 경우에는 난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데 혹시 박범계한테 쳐맞는 것은 아닐까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먹이 굉장히 센 사람이죠. 학창시절에 주먹으로 날렸다 그러더라고요. 서클도 만들고 폭력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자퇴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박범계가 간만에 속에 있는 야수를 깨우는 것은 아닌가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국회가 다시 시작이 되니까 김은겸 얼굴이 멀쩡한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